여러분 안녕하세요.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 청해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총 40강에 걸쳐서 JPT를 공부해 나갈 함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JPT 450점, 자 일단은 우리 JPT 시험 안에서도 초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 앞에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JPT 시험을 몇 번 보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게다가 입시나 입사, 고가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강좌에서는요, 이런 분들 모두를 위해서 적절히 유형, 공략,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는 그런 강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JPT 시험은요,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LC에 해당하는 청해 파트 100문항, 그리고 독해죠. RC에 해당하는 독해 파트 100문항 해서 총 200문항으로 이루어진 토익 방식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험을 보는 만큼 초급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아,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독해에 비해서 청해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편지를 쓰는 것과 또 외국인과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것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전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외국어를 듣고 내가 생각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들리는 것에 또 지금 나의 귀에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요. 아는 것만 들리고 또 알아도 놓쳐버리기 쉽상이겠죠. 게다가 또 속도감에 익숙하지 못해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많아서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청해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쭉 공부를 해오셨던 문법 또는 회화 그리고 어휘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주의해서 앞으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 대비를 하고 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익히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떠한 그 출제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있고 그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면, 대비를 할 수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또 아무래도 듣는 것에 의존을 하는 만큼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표현을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다 익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출 표현들, 빈출 어휘들을 정말 꼼꼼하게 그것만이라도 잘 보신다면 시험을 보실 때는 크게 긴장하지 않고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JPT 강좌에서는 지금 현재 JPT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각각의 유형에 맞게 고득점을 딸 수 있는 그러한 공략 포인트들은, 전략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익히고 외우려고 하시면 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거나 또 소화불량에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 다지기라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 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익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실전에서 좀 더 신속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실전 감각 익히기,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강의 이런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께서 정말 실전에 입각한 그러한 그런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JPT 청해 같은 경우는요. 속도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아는 단어, 아는 표현이 많아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흘려듣거나 못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상을 통해서 JPT 시험에 나오는 같은 속도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JPT를 준비하시는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만큼,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실력을 검증받고 인정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문법, 또 회화, 어휘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요. 우리 강의 마칠 때쯤에는 정말 쑥쑥 고득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JPT 청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청해는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크게는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사진, 묘사 문제. 우리가 사진을 보고 푸는 적절한 묘사를 하고 있는 설명문을 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질의응답 문제입니다. 질의응답은요. 예를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다녀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정말 적절하게 쓰이는 일상생활의 그런 회화 능력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그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화문 파트 3가 되겠는데요. 짧은 대화문을 듣고 그 내용에 알맞는 어떤 보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문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문 파트는요. 약간의 긴 길이에 설명하는 글을 듣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차근차근 파트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청의 시간,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바로 파트가요. 사진, 묘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파트 1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사진, 묘사. 자, 이심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요. 난이도가? 그렇죠. 가장 낮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좀 출제 경향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더 쉬운 부분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씩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요. 정말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고 노력하시면 금세 정말 이심문항 다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점수를 따가는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진, 묘사 파트. 자, 파트 1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사람과 동물 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의 사진을 제시해 주고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 동작, 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는 신체, 예를 들어서 손바닥 위에 뭐가 있다라던가 이런 신체 관련 표현들, 또는 동물을 보여주군요. 동물이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등의 어떤 설명문들이 나옵니다. 자, 그에 가장 알맞는 그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렇죠. 사진, 묘사 문제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퍼센테이지로는요. 38% 정도인데요. 문항수로는요. 1번부터 7번까지 약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실내 사물 사진이라고 해놨는데요. 어떤 실내 장면을 보여주고,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상태로 놓여 있느냐, 또는 그 사물의 모양은 어떠냐, 또는 그 사물의 명칭은 무엇이다, 라는 식의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 8번에서 13번, 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외 풍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밖에 우리가 주변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떤 장소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또는 어떤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좀 위치 같은 거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뒷부분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관련 어휘들, 표현들 많이 익히시면요. 전혀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실외 풍경 같은 경우는요. 약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14번부터 20번 문항까지가 이 실외 풍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 파트 1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이죠. 사람, 그리고 동물 사진을 보고 어떤 적절한 묘사, 또는 설명하는 그러한 지문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어떠한 유형 공략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가 고득점을 따기 위해서는 이 파트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람의 동작, 그리고 자세 관련 표현을 익힌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사람, 또는 동물이 나왔을 때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동작, 또는 행동,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동작들, 행동들을 유심히 스스로 관찰을 하고 아, 그래, 이것은 일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고 연습을 해두시고 훈련을 해두시면요.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동작과 자세 관련 표현. 우리 서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친구랑 놀기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타떼이루, 서있다. 스왓떼이루, 앉아있다. 아선떼이루, 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던가 그런 표현, 도구를 사용한 표현들 할 수 있겠죠. 또 네떼이루, 자고 있다. 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한자어와, 수르라는 것을 붙여서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도 많죠. 소지오시데이루, 청소를 하고 있다라던가 악수오시데이루, 악수를 하고 있다던가 사츠에오시데이루,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사츠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또 좀 어려운 부분은요. 복합동사,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가 이중으로 지은 동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크게 욕심내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우선 잘 숙지를 하고 있으시되 만약에 복합동사를 만났다라고 하신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유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타테 데이루, 그러면 조립을 하고 있다. 그렇죠. 블럭 같은 걸 조립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테이블을 조립할 수도 있겠고요. 또 힙밧데이루, 그러면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힙밧데이루,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복합동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뭐 찌하게데이루,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모츠, 아게르라는 동사를 아신다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자세, 동작을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요. 관련된 표현들도 함께 훈련을 통해서 많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장을 설명하는 표현을 익힌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미 초급 시간에 많이 많이 배웠던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스카토, 하이데이루, 그렇죠. 치마를 입고 있다라던가요. 넥타이우시데이루, 넥타이를 하고 있다. 또 에플롬 옷이데이루, 에이프론을 앞치마를 입고 있다라는 표현. 또 산다르오 하이데이루, 그렇죠. 샌들을 신고 있다, 등등. 메가네오 카케데이루, 안경을 쓰고 있다. 보이오 카브데이루, 모자를 쓰고 있다. 등등 어떠한 복장과 관련된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문제 없이 정말 술술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신체 명칭을 정확하게 숙지한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요. 음, 아무리 다른 부분이 다 들려도 여러분께서 그 명칭, 신체 명칭을 잘 모르면 음, 문제를,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거나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다음 문제에도 그 여파가 가서 다음 문제까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비, 태, 이러한 것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요. 기사, 무릎이죠. 기지, 팔꿈치라는 뜻인데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사, 무릎, 기지, 팔꿈치 확실하게 외우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신체 명칭들은 여러분께서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팔꿈치, 기지, 무릎, 기사 이런 식으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동물과 관련한 사진이 나왔을 때의 표현인데요. 동물의 이름 익혀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누, 강아지죠. 네고, 고양이 등의 기본적인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구리, 가에르라던가 악어, 와니, 거북이, 카메 이러한 정말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동물들의 이름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동작과 행동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다고 한들 동물의 이름을 몰라서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이름은요 고유명사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사람과 동물이 있으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물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좀 시간이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 관련된 동작 또는 자세 쪽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동물이 몇 마리 있는지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몇 마리, 자, 이 마리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한 마리밖에 없는데 뭐 열 마리라고 한다거나 또 많이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혼란을 주는 함정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는요. 그렇죠. 마리수를 꼭 세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동작 그리고 자세 관련 표현들 많이 익혀주시고 또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람과 동물 관련 표현 시험에는 어떠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지 표현 다지기를 통해서 자, 자주 등장하는 빈출 어휘 또 빈출 표현들 음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들려드리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아, 이러한 어휘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들으시면서 빈칸 이 밑줄을 같이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피아노를 치다 라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피아노, 우리는 치다 라고 하지만 피아노 히쿠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 같이 써볼까요? 피아노 히히 데이마스 자, 히쿠 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표현 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女の子が写真を撮っ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写真を撮る,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죠. 한자어로 바꿔 말하면 撮影をする 라는 표현도 대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写真を撮っています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미 두 문장밖에 안 보셨지만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女の子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동작이 맞다고 하더라도요. 女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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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ども,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지칭하는 어떤 표현이 나올 텐데요. 남자가 나왔는데, 女の子 라고 하면 이미 그 답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죠. 오답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일단 처음에 들리는 것부터 좀 주의를 해서 女の子인지, 男の子인지, 子ども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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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どもな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子どもが友達と話しています 네, 자, 子どもが, 어린이가, 友達と 친구は, 그렇죠. 話し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話す, 이야기하다 라는 동사고요. 話していま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사람의 설명을 할 때 무언무엇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手いる, 진행형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다르네요. 자, 보니까요. 유빈격에 働いている, 자,働いている, 일하다,働く라는 동사를 써서요. 사람을男の人,男の人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대로 이 사람은 누구누구다 라기보다는 무엇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의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자, 다양한 그러한 표현을 좀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이 데이루 일하고 있다. 따라이 데이루 히토데스.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보시면요. 또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히토비토가 사람들이, 그 다음은요. 마찌아이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들리셨나요? 자, 마찌아이스. 한자로 써 놓으면 아, 대합실이구나. 라고 금방 아실 텐데요. 이렇게 조금은 또 다른, 읽는 방법이 많이 다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요.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 많이 외우시고 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질리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문제에 여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안 들린다 싶으면요. 나머지 A, B, C, D 그 나머지 중에 그 세 문장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아깐보가 나이테います. 네, 아깐보가 나이테います. 네,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 자주 등장합니다. 아깐보가 나이테います. 그렇죠.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웃고 있다는 와라떼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렇게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어떠한 동작, 행동, 이 표현들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활을 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쓸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자, 앞에가 아깐 잘렸는데요. 고돌모가 에오카이테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자, 고돌모, 어린이가 에오, 그림을, 카이테います. 자, 에오카크, 그림을 그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단은 어떠한 무언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에오카크라던가, 우타우우타우, 노래를 부르다. 라잖아요. 이러한 식의 표현들도 자주 등장하고 또 사라우아라우, 설거지하는 건데요. 접시를 닦다. 라는 표현 등 이렇게 무언 뭐 나니나니오, 무언 뭐する. 라는 표현도 많이 접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네, 두 가지가 테니스을 하고 있는데요. 자, 테니스, 가다가 나오고 우리가 같이 똑같이 테니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쉽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후타리노시도입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만 나와 있거나 또는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후타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숫자가 나오실 때는 일단 긴장을 하시고요. 명수, 또는 동물이라면 그 마리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히토비토가 음이데 자, 뭐하고 있다? 오요이데이마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사람들이 뭐하러 하고 있다?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음이데오여그 자, 오여그라는 표현은 정말 JPT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헤엄을 치다. 라는 표현이고요. 히토비토, 자, 여기에서는 히토비토 자, 많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명수를 꼭 세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사람에 관련된 표현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동물 관련된 표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음성을 통해서요. 우리 빈칸을 또 메꾸면서 어떠한 표현들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쪼, 코끼리라는 동물의 이름인데요. 쪼가 니토 이마스. 라고 했습니다. 저, 들리셨나요? 자, 마리수, 정말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큰 동물을 세는, 다니는 바로 이 토입니다. 그래서요. 뭐, 도라라던가 이렇게 조처럼, 코끼리처럼 큰 동물은요. 토 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니토, 산토,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같이 숫자를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동물 이야기가 나올까요? 카바가 닌진을 타베테 이마스. 네, 자, 동물이 무언가를 먹고 있다. 타베테 이마스.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카바. 그렇죠. 하마 인데요. 하마가 무얼 먹고 있다? 닌진. 그렇죠. 닌진. 당근을 타베테 이마스. 먹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는, 우시, 소 같은 경우는 우시가 크사워 타베테 이마스. 풀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타베테 이마스. 자, 먹고 있는 그런 동물 사진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표현이 나올까요? 네, 자, 보니까요. 니 히키. 라는 표현. 들리셨나요? 자, 제가 아까 큰 동물은 토. 라는 단위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은 동물. 토끼는 작잖아요. 작은 동물은 히키. 자, 히키. 라는 단위를 써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입히기, 니 히키. 이렇게 나누어서 외우시는 것이 맞고요. 히키도 나누셔야 되고요. 또, 그 숫자 확인하셔서요. 자, 토끼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정말 많이 있는지를 같이 함께 관찰을 하시면서 풀으셔야겠네요. 자, 두 마리의 토끼가 한에떼이 마스라고 했습니다. 자, 한에르 같은 경우는요. 뛰어오르는 거예요. 껑추. 뛰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한에르, 한에떼이 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동물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자, 도리. 새. 새는 많이 아시죠? 도리. 도리가 소라오, 하늘을, 돈 데 이마스. 그렇죠. 도브, 날다. 라는 표현을 써서요. 돈 데 이마스. 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리가 나온다면은 보통은 도브라는 동사, 날다라는 동사가 같이 세트로 나오겠다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예상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또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구마가, 곰이, 모으르데 아손데 이마스. 라고 했는데요. 자, 동물원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아, 잘못 썼네요. 아손데 이르. 놀고 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볼,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라는 그러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들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께서는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사람과 동물 관련된 표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실전 감각 익히기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감각 익히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정말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요. 좀 더 감각을 익히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음성을 들으시면서 빈칸을 메꾸시고요. 또 그 들은 음성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그라미 X로 표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정도 될 때는요. 여러분께서 그 실전에 임하는 그 감각이 정말 많이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음성을 듣고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 사진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서 사진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떠한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사람,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자, 어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같이 들으면서요. 맞는지 안 맞는지 ABCD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들어보시죠. 네, 자, 먼저는요. 묘인데, 하다라이데이 르 히토데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병원이라는 뜻이죠. 묘인. 그런데, 자, 보니까 어때요? 병원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병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B 들으시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고방, 자, 고방. 자, 파출소라는 뜻인데요. 어떤가요? 고방. 자, 경찰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경찰 아저씨 같고 고방 파출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경찰 아저씨, 파출소. 그렇죠. 연관이 되시죠? 자,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는데요. 자, C번.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음성 들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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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인데요. 자, 보니까 학교같이 생긴 그러한 장면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D번 확인하시죠. 네, 자, 구슬이야. 자, 구슬이야는 구슬이 약, 그리고 무슨 무슨 이야 라고 했을 때는요. 무슨 무슨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파는 가게, 즉 약국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보니까 전혀 약국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장소가 나오고 거기에서 아따라이 데이루 히토데스라는 표현으로도 이러한 사람을 설명, 묘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장소에 유의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함께 보시죠. 자, 다음 문제는요. 어떤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A부터와 함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자, A입니다. 네, 자, 미즈오 논데이마스 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 마시다 라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물을 마시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B 갑니다. 네, 자, 사라하라이오 시대이마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사라하라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접시를 닦다, 즉 설거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음, 이 여자가 싱크대 앞에 서서 뭔가 컵을 들고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하라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게 맞네요. 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C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떠한 표현인지 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음성 나갑니다. 네, 네기, 파 라는 뜻인데요. 네기요, 키테이마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을 설명한 표현인데 음, 네기, 파 를 써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이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D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코히 요 이레테이마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히, 음, 여러분 코히, 커피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코히 요 이레르, 자, 이런 표현은요. 커피를 넣는다가 아니라 커피를 끓인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을 몰랐을 때에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좀 혼란이 많이 발생하겠죠. 코히 요 이레르, 오차 요 이레르 자, 커피를 타다, 커피를 만들다 또는 차, 그렇죠. 녹차라던가 여러가지 차 종류를 끓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레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 문제 함께 보시죠. 자, 다음 문제 보면은요.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함께 들어보시죠. 자, 남자는 홍,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책이 있나요? 책을 읽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B 갑니다. 자, 보니까요. 자, 남자는 서서 한아시데 이마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아스, 이야기하다 라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우선 중요한 게 자, 서, 서 라는 표현인데 서있지 않죠? 앉아있죠? 그래서, 스와이티 이마스 이 때문에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C 들어보겠습니다. C. 男의人은お茶을飲んでいます. 네,男의人은お茶을飲んで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오차, 차죠.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컵도 보이지 않고 컵은 종이컵이 있긴 하지만 마시는 그런 장면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마지막 D가 답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듣고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음성 나갑니다. 네,男の人はコンピューターをし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컴퓨터라고 하죠? 어떠신가요? 지금 이 남자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자, 컴퓨터をしています.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컴퓨터를 바꿔서 우리가 컴퓨터 PC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소공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함께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어딘가 놀이터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A부터 갑니다. 네, 자, 시소を待っ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자, 시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소라 하기 때문에 글이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시소를待っていま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소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사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 다음 B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요. 보ートから降り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ート, 보트, 가라에서 降りています,降りる. 라는 동사를 써서 내리다,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트,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 들어보겠습니다. 시, 브랑코に乗っています. 네, 브랑코に乗っ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브랑코.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그네 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또 외래어를 써서 브랑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생소해서 아, 잘 모르겠다. 순간 당황한 나머지 그 문제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놀이기구 몇 가지만 외워둘까요? 브랑코는 그네고요. 자, 시소. 시소 나왔죠. 그리고 이 다음 문제에서도 또 놀이기구가 나옵니다. 잘 듣고 우리가 이 놀이기구 몇 가지는 외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브랑코に乗っています.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맞는 묘사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 어떠한 놀이기구가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스베리다이, 스베리다이오 스베떼 이마스 라고 했는데요. 자, 스베리다이, 스베르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다 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미끄러지는 데, 여러분 뭐 이미 감이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미끄럼틀을 스베리다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끄럼틀을 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스베리다이니 노르 가 아니고 일본어 표현에서는요. 스베리다이 오 스베떼 이마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표현이거든요.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끄럼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겠네요. 자, 놀이기구 몇가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외우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이가 보이고 또 공이 보이는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자, 볼, 공, 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볼, 공, 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볼, 공, 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몇 개를 더 들어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B 들어보시죠. 네, 볼을 나게테 이마스 라고 했습니다. 자, 나게르 같은 경우는요. 던지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야구를 할 때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공을 던지는 그런 동작을 나게르, 나게테 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게르,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손을 쓰지 않았네요. 어떤가요? 자, 답이 아니겠죠? 자, X입니다. 자, 그 다음 C, 어떠한 또 동작 관련된 표현 나옵니다. 똑같이 공을 이용한 동작의 표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볼을 사왓테 이마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와르, 만지다 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자, 사와르 함께 써 볼까요? 사왓테 이마스 그런데 이 아이가 공을 만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점점 보이고 있죠? 자, 답이. 자, D 가겠습니다. D, 볼을 모테 이마스 네, 자, 어떠세요? 확신이 생기셨나요? 볼을 모테 이마스 라고 했습니다. 볼을 모테 이마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손으로 가지고 있어야 모테 이르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손으로 지금 공을 잡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볼을 모테 이마스 공을 차고 있습니다. 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A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음, 어떤 여성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A,電話をしています. 네, 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단어죠? 電話, 그렇죠. 전화잖아요. 電話をしています.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寿司を食べています. 네, 자,食べています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미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자, 무언가를 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寿司を食べています. 하물며, 초밥은, 생선초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C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C,何かを注文しています. 네,何かを注文し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이라는 표현이 주몽인데요. 음, 주문을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종합원을 불러서 여기요, 저 라면 하나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주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점원이 옆에 대기하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D가 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음성 들으시겠습니다. D, 메뉴을見ています. 네, 그렇습니다. 메뉴을見ています. 그렇죠. 지금 이 여성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메뉴판이군요.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림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찾으면 된다 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일단 사람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올까요? 일단 신체 관련 표현이 나올 것이고요. 또 어떤 동작 관련의 표현이 나오겠네요. 주의하시면서 들어 보시죠. A부터 갑니다. A, 顔を出しています. 네, 신체 관련 표현입니다. 顔, 얼굴이라는 표현인데요. 顔, 顔を出し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듣겠습니다. 미, 手を洗っています. 네, 어떠세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신체 중에서 손이잖아요. 그렇죠. 손은 手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왔네요. 手を洗っています. 손을 씻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너무나 확연하게 정답을 가르쳐 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손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시죠. C, 顔を磨いています. 네, 顔を磨い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顔, 이 치아를 顔 라고 하잖아요. 顔を磨いています. 라고 하면요. 우리가 양치하고 양치를 하는 그런 것을 顔を磨いています.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죠. 일단 칫솔도 보이지 않고 양치질을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D 확인해 볼까요? D, 顔を浴びています. 네,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했나요? 샤워 라고 했는데요. 샤워を浴びる 라는 표현은 샤워를 하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샤워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만 닦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샤워와浴びています. 는 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 일부만 나왔을 때는요. 뭔가 사람이 전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동작, 자세의 표현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시면요. 귀여운 아이가 나와 있네요. 귀여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줄까요? A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A, 顔が寝ています. 네, 자, 아이가 아기가 顔が寝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A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B, C, D 안 들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차근차근 아깐보, 아기 관련돼서 또 어떠한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B, 顔が寝ています. 네, 顔が寝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낙く 동사는요. 울다 라는 뜻이잖아요. 나いている. 음, 그렇죠. 울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아기는 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이런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 들어볼게요. C, 顔が寝ています. 네, 顔が寝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아기가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너무 갓난아기라서요.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진에 보이는 그 장면조차도 걷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께 점수를 거쳐주는 그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자, X 마지막 D번 듣겠습니다. D, 顔が寝ています. 네, 顔が寝ています.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o, 顔が寝ている 앉아있다. 라는 표현인데 So, 顔が寝ている 하고 있지 않죠. 앉아있지 않죠.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顔が寝ています. 이 아깐보 같은 경우 악이 나왔을 때는 보통 자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자주 나오는 문제를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또 자주 나오는 정해진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께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들어 보시죠. 에이, 女の人が熊を見ています 네, 女の人が熊を見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가, 여성이熊を見ています 응,熊은 곰이잖아요 그런데 사진에는 곰이 보이지 않군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동물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 얼마큼 아시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는 꼭 외워서 갑시다 자, B번 듣겠습니다 네, 女の人が犬を買っています 네, 女の人が犬を買っ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응, 여자가 이누, 개라는 표현이죠 강아지, 이누인데요 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 돈을 지불하는 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女の人が 또 무엇을 아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女の人が猫を叩いています 네, 女の人が猫 라고 했습니다 자, 고양이, 비교적 이누,猫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단어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여자가猫, 고양이를叩いています 叩く는 때리다, 치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고양이도 보이지 않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동물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D가 답일 텐데요 자, 어떠한 내용일까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 女の人が猫を叩いています 네, 女の人が猫を叩い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猫, 원숭이 자, 이 정도는 많이 알아 두셔야 할 것 같네요 猫, 원숭이를 낳く 라는 것은요 포옹하다, 안다 라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원숭이를 안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화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망의 10번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 보실까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장면은요 동물 장면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유형이 바로 나왔네요 자, A부터 들어보시죠 에이, 馬が3頭います 네, 馬が3頭います 자, 약간 큰 동물은 마리를 어떻게 얘기한다? 토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작은 동물은 히기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몇 마리 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산토います 즉, 3마리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음, 아무리 찾아봐도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마리수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그 숫자를 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있다, 몇 마리 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B 들어볼까요? 네, 馬が3頭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자, 구사 그렇죠 풀 이라는 뜻인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많이 뭔가를 먹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이 풀을 먹고 있습니다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어때요? 장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C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馬が水を飲んでいます 네, 馬が橋を渡っています 라고 했습니다 하시 그렇죠 다리라는 표현인데요 하시を渡る 다리를 건너다 그런데 다리도 보이지 않고 건너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들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그도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셔서요 정말 원하시는 바 다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